ZOOM 3 2 2 어떤戾봄에 추라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안무 영상을 찍고 있는 한숙훈 내가 널 구하러 왔다 아 아 아 얘랑 수빈이랑 그거예요 듀엣 듀엣이라 해야 되나? 페어 옷도 피랑처럼 이게 승우 형은 보라색 저는 옷이 보라색 그리고 저는 약간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지금 커플이에요 심심한데 뽀뽀할까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모습도 담겨있고 그리고 수빈이랑 저랑 회원부 처음 하거든요 그거 기대해주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다 돌아가야 되는데 뭘 봐 돈 좀 있으세요? 네 지금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촬영에 들어가니까 그냥 수빈 형이랑 함께라는 생각에 이렇게 화끈하게 달아올라서 네 전혀 춥지 않고요 이 스테이지 브레이크를 위해서 제가 이제 퍼포먼스를 따로 또 준비를 한 건데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촥 빠지면서 되게 나긋나긋한 사운드로 채워졌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여기를 심심하지 않게 치워나올수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감정선을 보여주는 게 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수빈이랑 저랑 헤어 안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체 안무로 들어가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원더케이와 함께하는 스테이지 브레이크 저희 와라스에 찍어왔는데 체스판 에서 게임 씬을 찍었었는데 또 체스판이 있네요 뭔가 느낌상 뮤비 또 찍으러 온 느낌 나는데 얼핏 듣기로는 새벽 1시쯤이 예상 종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치울 일이야? 이렇게 치울 일이야? 형 머리 어디갔어요? 형 머리 어디갔어요? 형 머리 어디갔어요? 어? 여기 좀 해야 되나? 뭐야 우와 여기도 김설이네 섹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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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좋아 섹시해 섹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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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세트 하여쿠 앞에 보고 해봐, 세트 받으세요. 받으세요, 세트 받으세요. 테이킹 미어 하여쿠 너무 잘 봤는데, 이렇게 안 돼요? 여기 되게 붉은 천도 있고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뭐랄까, 왕좌가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뭐랄까, 뮤비의 연장선의 느낌으로도 봐도 좋을 것 같은? 오늘 본 거야? 처음으로 춤추면서 표정도 하고, 촘도 쓰는데 멀어가지고 여러분, 저 머리 색깔 바꾸려고요. 어떤 색깔인지는 무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 내렸죠. 어떤 색깔인지는 비밀이에요. 예전에, 어떤 한 멤버가 했던 머리색이긴 합니다. 근데 근 몇 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색깔입니다. 그러면, 무슨 색깔일까요? 약간의 입력이 Xiaofi의 아시는 것 같네, 참, 우리가 쟤는 곳에서 이 사회가 쟤는, 암제 하고는 이스라엘과 아주 진심으로 아니면, 이럴을 어떻게 할까요? 한참을 먹겠습니다. 한참을 먹겠습니다. 밥 먹자! 밥 먹고 이제 고생할게요. 첫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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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추운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렇게요 한세가. 하...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첫번째를 무사히 마무리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두번째로 돌아올게요. 네. 짜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두번째 세트장으로 왔습니다. 2절 후렴풍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댄스브레이크부터 끝까지 추는 구간인데 이것도 아마 엄마무시하기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그림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잘 나오더라구요. 또 영상도 그렇고 잘 나와가지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체에 댐프가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추위 속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더욱더 빛을 바랄겁니다. 나 콧물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발음도 안되고 가뜩이나 원래 발의면 안되는데 단자사진 어디고 찍어요 우리 제가 지금 보여줘요. 내가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네가 검은 색깔 검은 색깔? 검은이? 어. 우리가 맨날 엘리스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세요 하는데 정작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내야죠. 하고 싶은데 또 도전하겠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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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아 사람도 없는 안무야. 밥 먹어 사람도 없네. 이제는 또 정신이 없어. 그렇죠. 여기서 갈 생각이 됐어. 아 약하게 했다. 표정을 해야 되는데 립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움직여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있어요 스물셋. 이제 시간도 늦어지고 이렇게 춤을 여러 번 추니까 힘이 안 나네. 진짜 제대로 한 번도 꼽고 있어요. 이것이 스테이지 브레이크다. 이것이 표정. 여자가 좀 맞게 지겠어요? 간다 아니야. 아아 자 자 자! 슈툴파이러! 설마! 예자. 수준이가 잘못 게... 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레이오. 프리덤. 미션 콜리아. 1등 한 거, 1등 한 거 지금 감격스러워. 떠나자. 두꺼라에 뭐 가고 있어. 내일 일어나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너무 다가서 고생 많았어요, 진짜. 네, 저희가 런더케이 스테이지 브레이크 드디어 저희가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온 거 같아가지고 엘리스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아니 말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게 연기가 계속 나와요. 익힘 계속 나와요. 와 아무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했는데 되게 뮤비 찍듯이 되게 오래 찍었잖아요. 촬영에도 불구하고 부상 없이 잘 맞춰낸 우리 멤버들 너무 수고했고 그다음에 스텝분들도 너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테이지 브레이크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또 우리 페어 업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페어 업무도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펜무도 있죠. 그렇죠, 우리 스페셜한 워라셋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뮤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